서울중앙지법은 12.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하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고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79년 12월 13일 육군본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지만 신군부가 총기사고로 숨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. 12.11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 같은 사망과정이 그려졌습니다. 재판부는 정 병장이 전사임에도 국가가 총기사고로 순직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